레이딩 부스터 영어 독해 모의고사 15회 들어갑니다. 34번 지문 두려움은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변형 포인트는 어휘, 엿법, 빈칸, 순서, 삽입 가능하니까요.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통해서 건너뛰어 주십시오. You may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a fear of anything. 어떤 것도 무서움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 난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 난 짱이야. But fear is common among most people. 하지만 두려움은 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Some people argue that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That is how. 동사 다음에 접속사죠. 그들은 they fear darkness or ghost. 어둠이나 유령을 무서워한다. More than anything else. 어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But if I ask them.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둠이나 유령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Why do you feel ghost? 유령을 왜 무서워하죠? 그들은 대답할 거예요. It's because. 그것. 내가 유령을 무서워하는 것은. They look strange.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ghost 해야 되겠죠. 유령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본 적이 있으신가 봅니다. 실제로 they fear. 그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Fear them. Them은 당연히 ghost가 돼. 아 여기 여기 여기. They look. 여기 여기 하고 이거는 ghost입니다. 지금 ghost. 이거는 ghost이에요. ghost를 두려워합니다. Because they think. 여기는 아까 그 사람들이고. Ghost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고요. Think ghosts have the intention to kill them. 여기는 또 사람들입니다. Ghost. 여기 이게 지금 ghost고. 사람들. Ghost 섞여있으니까 주의해 두십시오. 어렵진 않은데요. Ghost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Ghost가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이상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고스트 이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을 지금 파헤쳐서 해서 실제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유사하게. Some fear darkness. 어떤 이들은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Because they have more danger of losing their lives in the darkness. 그들이. 그 사람들이겠죠. 더 위험. 그들의 목숨을 어두움에서 이를 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또는 something unknown will threaten their lives. Taking advantage of darkness. 뭔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모르는 것이 어둠 속에서. Will threaten their lives.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어둠을 이용해서. 어둠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여기 take. 이용하는 것의 주체는 something unknown이겠죠. 뭔가 알려지지 않은 것. 왜 알려지지 않다고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겠죠. Others fear. Straight ox. 다른 사람들은 떠돌이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try to scare them away. 그것들을. stray dogs를. 놀라게 해서 쫓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scare them away라는 얘기는. even throwing stones at them. 그들에게. stray dogs에게. 돌을 던지면서. to secure their safety. 그들의 안전을. 여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others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It's just like elephants. 그것은. 그들이. 어. 개를. 쫓아내는 것. scare them away. 하는 것은. just like elephants. 코끼리와도 똑같아요. 근데 코끼리가 뭐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쫓아내는 것이요. when they see a tiger or another dangerous animal. 그들이 코끼리가 코끼리가 타이거나 또는 또 다른 위험한 동물을 볼 때 하는 것. 하는. 그렇게 하는 코끼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쫓아내겠죠. 당연히. 타이거를 보면 옆에 타이거하고. 어. 안녕 타이거 까꿍. 이러진 않겠죠. 타이거 할 때. 어. 하면서 코를 막. 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코를 휘저으면서. 타이거를 쫓아낼 겁니다. 같이 있는 건 불편하죠. in short. 요약하면. 짧게. 요약해서. fearing is a way to increase the chances of survival. 여기 아마 당연히 뭐의 뭐의 확률을 높인다고요. 서바이벌의 기회. 서바이벌의 찬스를 높이겠죠. 당연히. 두려워하면. 인간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흔한. 그러니까 두려움은 생존 기술이라는 얘기죠. 깨끗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5개만 먼저 골라보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흔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because they have more danger of losing their lives.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darkness를 위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darkness가 그냥 검은색이라서 위험. 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검은색 뒤에. 검은색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감춰지기 때문에.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서운 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두움을 활용해서. 야음을 틈타서.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떠돌이개. 떠돌이개가. 모든 떠돌이개가 위험하진 않겠지만. 떠돌이개 중에서 들개처럼 사나운 거. 아니면 멧돼지처럼 큰 개. 이런 게 있으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이라도 던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작고. 그렇죠. 요새 야생동물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일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법도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it's because. 여기 why가 아니라는 것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why하고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이고요. that is why. 그러면 that is why. that is why. that is why. 하면 이것이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아까 이쪽 it's because에는 뒤쪽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unknown something. 우리가 모르는. something 기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거 있죠. something이 뭔가를 모르는이냐 아닌 겁니다. 이 ing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꾸밈을 받는 단어 기준으로 얘가 지금 모르는 거면 ing 능동이면 ing 그러니까 몰라진 거면 그렇죠.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rowing 하는 거는 여기 others 어떤 이들은 던지면서 ing 이거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던지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기가 동사고 지금 throwing. 동사는 못 나오니까 ing를 붙여주는데 얘가 지금 던지면서죠. 얘에게 지금 던져진 돌이 아니에요. 돌이 던져지는 게 아니죠. 돌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거 대동사 대신에 are. 여기는 scare them away. 그러니까 scare them away는 아니겠죠. 여기는 떠돌이 또 오르나 그러니까 또 그 떠돌이 개는 아니니까요. 뭐 scare them은 아니더라도 쫓아내는 건 타이거나 또는 another animal을 쫓아내야 되니까 scare it away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are가 아니라는 점. do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빈칸은 없는 걸로 치고요. 빈칸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빈칸이었고 다른 거는 조금 너무 평이해서 출제하지 않는 걸로 가면 그 다음에 순서에서는 some 다음에 나오는 others. 그러니까 이 순서 고리 연결고리가 some 다음에 others 나와야 되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사하게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 뭘 했다고요? ghost 얘기 나오고 유사하게 지금 어둠 얘기 나오는 거니까 여기 연결고리도 명확하고요. 사실은 여기도 버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it's just like, just like, 똑같아요. 뭐가 사람들이 떠돌이개에게 돌 던지는 것 돌 던져서 무섭게 해서 쫓아내는 것이 코끼리가 타이거나 위험한 동물 만났을 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람들이 돌 던지는 것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삽입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특히 시험 전에는 두려움을 느끼실 텐데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이끌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러면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 적당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만들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